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악전치부 임플란트 식립 후 우리가 보철 단계에 들어갔을 때 다양한 보철물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임플란트 식립 방향에 따라서 임플란트 보철물의 연결 방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주 많은 임상 케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임상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부디 선생님들의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 마치 대부분 상악전치부 임플란트 보철 과정은요. 임플란트 레벨 인상 치득 후 연결 방식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치부 임플란트 수복과 관련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상악전치부에서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의 연결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면 유종의 보철물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케이스는 양측 상악 중절치에 세면 유종의 보철물이 장착된 모습이 되겠고 두 번째는 스쿠르 유종의 보철물을 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임상 사진에서는 11번 상악 우측 중절치에 적용된 증례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컨베션 타입 또는 SCRP 또는 ER Easy Retrievability 약자죠. ER 타입을 선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임상 증례에서는 21번에 적용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상악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리는 일러스트레이션처럼 임플란트의 식립 패스 각도에 따라서 그 연결 방식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 임플란트 식립 각도가 다소 라비오 버전 즉 순축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스쿠르 홀은 라비오 서피스 또는 인사이저 엣지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에서는 세미 유종의 보철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 임플란트 식립 방향이 양호해서 스쿠르 억세스 홀의 위치가 싱글룸 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스쿠르 유종의 보철물 또는 컨비션 타입의 보철물을 제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초창기에 마무리했던 증례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접 치아에 비해서 임플란트 식립 방향이 라비오 버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세미 유종의 보철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되냐. 단순한 게 각도의 문제만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는 기성 지대주 중에서 스트레이트 타입보다는 이게 앵글드 타입 있죠. 이렇게 앵글드 타입의 기성 지대주를 선택해서 해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이론적이에요. 하지만 상학 전치부는 각도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진의 위치도 잘 설정을 해야겠고 또 위치가 벗어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톡 어트먼트가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제 임상에서는 커스터마이즈드 어트먼트를 주로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커스터마이즈드 어트먼트를 제작하는 방법이 UCLE의 어트먼트를 이용해서 주조 과정을 통해서 제작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의 커스터마이즈드 어트먼트 제작 과정, 방법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UCLE의 어트먼트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드 어트먼트를 선택하면서 각도의 문제 그리고 위치 그리고 어트먼트 제작하는 방법 어트먼트 제작하는 방법